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든든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규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든든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다 올랐죠? 미국 시장 정말 대단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좀 성장주들이 주춤주춤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주도였기 때문에 고점을 찍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있었고 또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좋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뒤로 살짝 물러들어 있는 상태이고요. 좋은 것들만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악재로 표현됐던 것은 국채 수익률 상승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시장이 적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1.7% 위에 있는데 어제 빅테크하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들이 다 급등했거든요. 영향을 안 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재는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 호재만 남았다. 이런 뉴스들이에요. 특히나 FNC 회의가 다음 회의가 6월에 있습니다. 6월 15일에서 16일이 있으니까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우려 이런 부분들은 좀 수면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경기 부양책이 나오죠. 그리고 지표들이 좋게 나오죠. 어제 지표들만 보더라도 ISM 서비스업 지표 PMI가 23.7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예상 시장 예상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비농업 취업자 수가 91만 6천 명으로 실업률이 6.2%, 6%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1.7% 있고요. 그래서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고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실적 시즌이란 말입니다. 기업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시장이 긍정적 분위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나스닥이 1.67% 올랐고요. 다우가 1.13%, S&P500이 1.44% 올랐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시면 다우는 강보압이었는데 나스닥이 급등했었거든요. 지난주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시작해서 첫날도 나스닥이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보셔야 되냐면 다우와 S&P500 신고지수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폭이 상당히 적은 거고 나스닥은 아래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플이 2.3% 올랐고 페이스북이 3.4% 아마존이 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45% 테슬라가 4.4%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우리 시장도 역량을 많이 주고 해외 시장 역량을 많이 주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난주 마감이 3,240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마감 3,305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역사적 신고가격을 경신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반도체 지수가. 이건 뭘로 구성된 거예요?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주가로 구성이 된 거죠. 마이크론, 인텔, AMD 이런 거 들어갔죠. 우리나라의 KRX 반도체 지수가 있거든요. 이거 신고가 경신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신고가 아니잖아요. 삼전은 왜 그래요? 네? 삼전. 삼성전자 연기금이 어저께도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연기금은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잘하네. 지금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우리 시장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어제 플러스 시작을 해서 물론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플러스 시작했다가 밀렸잖아요.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1,800억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오후 2시 넘어서 그 매도 규모가 줄면서 다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코스피 200이 있는 대표 종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 날 실적 발표, 삼성 실적 발표 하면 삼성전자가 뭔가 화끈하게 보여주면 달라지겠죠. 그걸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아무튼 돌아가서 필라델 대표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형성하고 우리나라의 KLX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신고가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반도체나 테크 기업들이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계속 인식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WTI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58달러로 떨어졌고요. 달러의 대수는 92.5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1,125원으로 1,133억까지가 썼습니다. 이게 약간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됐고요. 10년 만기 국제수는 1.7%에 머물면서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이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까 제 뉴스 3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뉴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런 장관이 글로벌 버빈세 통일하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 처음이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자기들이 버빈세 인상하는데 남들은 안 하면 조세협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뉴스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 리쇼어링 들어와라.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다른 데 조세협이 때문에 낮은 데로 많이 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체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계속.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불타주는 거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이나 내수 부양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눈에 띈 뉴스 하나가 애플의 팀프 CEO가 아마도 저는 테슬라를 견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전기차는 사실상 핵심 기술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만드냐, 어디서 만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게 참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핵심 기술이 중요하지 누가 만드냐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핵심 기술의 진짜 핵심은 뭐냐. 로봇이다 결국. 로봇 기술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애플이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고 많이 보잖아요. 소프트웨어나 이런 어떤 기술은 핵심 기술은 있지만 그러니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외주를 주고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테슬라 너희에 못지않아. 이런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하나는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로봇식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테슬라는 너희는 전기차의 선도로 갔지만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지만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로봇 기술이 핵심이 된 자율주행 전기차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또 다른 주식시장의 화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강세 섹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누수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 애플과 그리고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 기술. 그런데 애플은 로봇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얘들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핵심 기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어떻게든지 뭘 했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예전부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요.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 핵심 회사들의 인수 피해서도 많이 했어요. 인수도 많이 했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총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LG그룹이 좀 이따가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엠사업부 철수하면서 전장사업이나 자율주행으로 진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로봇 회사 인수를 했거든요. 로봇 회사 인수하고요. 이거는 앞으로 화두가 굉장히 많이 될 그런 뉴스이다. 현대차가 또 저거 했잖아요. 보스턴다, IMC가 하고. 그렇습니다. 세계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전기차에 우리가 뒤처져 있었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자율주행 전기차는. 이런 의미를 두고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데 그 자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시 또 반복된 얘기인데 이런 게 뉴스가 나오면 여기에 관련된 섹터 그리고 테마가 꽤 오랜 동안 이걸 끌고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작년 12월에 전기차, 테슬라가 이슈가 있어서 테슬라가 오르면서 전기차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자동차들이 그 다음에 바톤토치를 받았고 그것처럼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이걸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도 눈에 띄던데 최근 한 달간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요. 해외 주식을 하는 우리나라의 서학겜이라고 표현하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뭘 제일 많이 샀냐라고 봤더니 제일 많이 산 건 당연히 테슬라였더라고요. 테슬라를 2,500억 샀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면.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ETF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1위부터 10위 사이에 ETF가 5개가 들어있는데 이 ETF들을 전부 다 3배짜리를 샀어요. 3배? 네, 3배짜리 ETF를. 예를 들어서 빅테크에 투자하는 빵 인덱스 3배짜리 ETF 반도체 지수 3배짜리 ETF QQQ라고 부르는 나스닥 지수 3배짜리 ETF 이 3배짜리 ETF를 제일 많이 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배짜리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2배짜리만 있고 원래 레버리지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2배짜리가 없다가 얼마 전에 생긴 거잖아요. 곧버스. 곧버스라고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3배짜리 이상도 있어요. 10배짜리도 있고 ETF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 가서 3배짜리 ETF를 샀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첫 번째 우리나라 서액 개미들이 어떤 분하고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죠. 어떤 분하고 제가 상담을 좀 했는데 해외 주식을 많이 좋은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해외 기업의 저 먼 나라의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에 있는 기업에 우리가 기업 분석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잘 하고 투자를 할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너무 그럼 폄하한다고 말씀하실까 봐 거꾸로 말씀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유럽에 있는 펀드나 미국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나라에 출장을 와요. 그럼 한 보름짜리 출장으로 오면 우리나라의 기업을 10개 이상을 못 갑니다. 그 기업들을 판방을 하고 자기들이 다시 돌아가서 전략회의를 해서 그중에 한 3, 4개를 선택을 하면 그 3, 4개의 지분 5% 이상 사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요. 대부분의 나머지 중소용주의 외국인들이 지분이 있는 건 다 가짜입니다. 아니에요. 알고리즘에서 샀던 이런 것들이지 실제로 투자한 것들은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CFD도 있고. 네, CFD도 있고요. 그건 똑같이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기업들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거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냥 대표 종목을 사는구나. 하는 게 하나 느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잘 모르니, 기업을 잘 모르니 ETF를 점점 더 많이 사게 된 거예요. 이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ETF는 움직임이 속 작거든요, 폭이. 그러니까 3배짜리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수솔림 현상이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경계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네, 지금 종목들도 보면 빵주의 3배짜리, 반도체 지수의 3배짜리, 나스닥의 3배짜리. 뭐 이래요. 테슬라 빼고 나머지들은요. 이런 것들을 주로 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주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빵주들, 알고 있는 대표 기업들만 사고 싶어 하고 거기에 ETF를 사는데 3배짜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하고 고민을 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반도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끌었나 봅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반도체가 당분간 화두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렇고 전 세계가 반도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라리페 반도체 지수가 신고 지수가 내고 KLS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면에는 반도체가 지금 핵심,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분기 실적 가이던스 상향에서 발표했습니다. 2분기는 50%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올해 2021년 디램 성장률을 전에 발표했을 때 17에서 18% 성장 발표했는데 이번에 20% 상향으로 발표했습니다. 디램 공급은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랜드는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가이던스는 전 세계 반도체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여기서 방송하셨을 것 같은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에서 일본의 키옥시아 인수 검토를 한다고 지금 하죠. 키옥시아는 랜드플레이스 업체인데요. 랜드플레이스 시장점이 1위가 삼성전자이고 2위가 키옥시아입니다. 19%고요.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이 14%, 마이크론이 11%, 마이크론이 5위고요. 우리 SK하이리스가 4위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반도체를 하드웨어에 그리고 제조업의 쌀이라고 표현하면서 반도체 자립선언을 미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의 지원하에서 반도체 해외의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 그리고 움직임이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반론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콘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이 그만큼 돈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일본이 일본도 자국산을 키워야 되는데 키옥시아 팔겠냐. 이런 반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체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반도체 섹터의 신수종 사업의 시스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무한 경쟁이 또 시작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한국 기업의 완성 기업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네스 반도체가 있는데 이들은 다소 이걸 지금 뭔가 약간 위기를 느끼고 분주히 좀 더 일을 해야 되는 경쟁이 심화.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후반 기업들 있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장비. 장비 소재 후반 기업들 이들은 모두 다 기회입니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모두 다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보고 미국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KLS 반도체 지수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네스는 못 올라서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신고가거든요. 장비업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입간판 한동안 계속. 한미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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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0% 올랐더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KLS 반도체 지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쪽의 섹터에 있는 쪽은 상당히 반도체가 호환기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이런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후반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가 다시 오는 그런 기관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언제까지 갈까요? 네? 언제까지 갈까요? 그건 반도체다 보니까 전체 시장을 하고 연동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로 만약에 따진다면. 반도체 장비 이런 업체들이 대충 예를 들면 공장이 다 지어진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어떤 타이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이 끝에 달했을 때쯤 언제부터는 대체로 상승을 마감하고 조정이 된다든지. 통상적으로 공장 증서를 하면 전공정이 먼저 뜹니다. 당연하죠. 전공정이 먼저 뜨고. 그다음에 후공정하고 소지하고 이렇게 뜨는데요. 그런데 그런 공장 증설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실제로 공장 증축하고 이런 기관에 선반영업에서 먼저 뜹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그 기관이 전체를 따지지 않고요. 한 테마나 한 섹터가 강세를 이룰 때 그 테마가 길면 6개월, 살 보면 한 3개월 정도 갑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 12월에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작년 12월서부터 엄청나게 핫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수그러들었죠. 이렇듯이 한 3개월 길게 대세 시장을 끊은 섹터는 한 6개월 정도 가는데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끌고 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의 흐름을 타고 첫 번째는 시장의 시황이 전제돼야 돼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이번에 손도는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자, 반도체 얘기까지 해주셨고 오늘도 팁 하나 좀 주십니까? 시간이 됩니까? 짧게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인대회와 저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인대회는 케인즈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생각하는 미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뽑을 것 같은 미인을 고르는 게 주의투자다. 내 스타일 고르지 말고 객관적으로 가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요. 이건 단기 매매나 모멘텀 플레이의 관점에서는 미인대회가 맞아요. 우리가 주도 섹터의 주도주. 지금 제가 반도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건 미인대회에서 미인을 뽑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런 투자는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존경하는 그레이엄, 벤저민 그레이엄 이런 분들은 아니다. 주식 투자는 무게를 재는 저울과 같이 해야 된다. 저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무게를 재는 저울과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경기 사이클을 보고 다음 사이클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지 지금은 이 무게가 적정 무게를 재지 못하는, 지금 적정 평가를 갖지 못하는 이런 기업들의 결국은 그 무게가 100kg짜리인데 지금 50kg뿐이 인정을 못 받아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TV니까. 이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장단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나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때 내가 케인즈처럼 미인대처럼 주도주를 투자를 할 사람이냐 아니면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냐에 자기 자신의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편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의 의견이 맞아. 저 사람이 관심 종목에 나는 따라갈 거야. 이렇게 이게 정해지는데 자신이 그게 없으면 자기 스스로 어떤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즘에 아마 시황 여러분 들으시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황이요. 지금 대규모 경기부양 체크하면서 향후에 위기와 버금가는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맞습니다. 김 프로님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한 번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거예요. 좀 길게 보고 시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시황 자체는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뉴스를 보면서 전부 다 좋지 않게 얘기하네.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네. 돈이 너무 풀렸다고 생각하네. 위험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단기 거래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미스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내가 종목을 추천을 받았던 어떤 투자 전략을 받았던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사람하고 매칭을 지키는 거지 그게 미스매칭이 되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 욕하고 자기 자신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미인대회와 저울이라는 것도 극단적으로 다른 투자 전략 투자 기법이거든요. 완전 투자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자기 자신이 가져가고 그것을 밀고 가면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와 맞는 사람을 찾아서 거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5시에 나와서 스포츠 센터 가서 운동을 잠깐 하고 사우나를 하고 제가 가는 스포츠 센터에 입구와 출구가 이렇게 있어요. 저울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실제로. 입구에 있는 저울은 입구에 있는 저울과 출구에 있는 저울이 항상 1.5키로 차이가 나. 들어갈 때는 약간 좀 많이 나오게 되어있고. 입구가 항상 무거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관찰을 했거든. 약간 비만이나 배가 나온 사장님들은 항상 출구 쪽에서 재더라고. 그러면서 위안을 받아. 그래요? 1.5키로 차이니까. 들어갈 때는 왜 이렇게 살쪄어? 그러면서 나오면서 아 좀 뺐네? 이런 걸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와보시라고. 잘못됐다고. 그거를 항상 보면 입구에 있는 저울을 컴플레인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고. 그렇죠.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요? 아까 박병창 부장께서 저울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한 저울에 달아야 됩니다. 밸류에이션 아니야.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의 안목을 정확하게 해야지 틀린 저울에다 갖다 놓고 계속 믿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저도 출구에서 잽니다. 항상 저는 저울을 잴 때마다 수산시장에 간 느낌. 이에요. 그래요? 뭔가 이게 저울이 잘못되어 있어. 자, 하여튼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투자 꿀팁까지 저희가 하나 또 얻어봤습니다. 자, 우리 늘 좋은 투자 팁과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상황 전해주시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김지선 센터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